상암골 상사리야 미세먼지 때문에 큰일이에요 백수세마리입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눈까지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우선은 호흡기 쪽부터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이제는 미세먼지에 혹사당하는 눈도 걱정해야 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텐데요 한 30여 년이 지나면 전 세계의 안경을 쓴 사람이 절반은 될 거다 하는 그런 예측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지구촌 사람 절반은 안경을 써야 한다 역시나 자그마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혹사당해서 고도 근시가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이 세상을 향해 보는 눈보다는 손바닥만한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 시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 말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 손에 있는 휴대폰부터 멀리하게 해야겠습니다 네네 이대로 갔다가는 지금 아이들이 30대가 되는 시기에는 절반은 안경을 써야 한다 그렇죠 네 과연 그런 시력으로 산과 바다 숲이며 마을까지 멀리 볼 수 있을지요 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이런 시간에는 눈길을 조금 멀리 두거나 잠시 눈을 감고 상상을 하거나 하면서 눈에 쌓인 피로를 좀 풀어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아이고 네 좋습니다 30여 년 후를 생각해서 자라는 아이들 손에 휴대폰도 조금 떼어놓고요 네 네 게임기나 텔레비전 화면에 너무 오래 빠져 있지 않게 해야 할 테고요 네 그리고 우리 소리를 들으면서 멀리 보는 눈길로 옛사람들이 전해주는 얘기도 상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전태령의 소리로 노래가락 띄웁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노래가락을 전태령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에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니랑 여보게 초라니 우리 동네 명물이 탄생했네 동네 명물이라니 거기도 무슨 조각 세우고 시계탑 올리고 한 간판에다가 영어 중국어 한글 써대고 그런 명물 말이야 대참 세탁기 명물이 탄생했지 뭔가 아사이 여기가 어딘데 세탁기 선전을 하려고 그래 아 글쎄 얘기를 들어봐 어떤 명물인지 여보게 그 몇십억씩 세금 안낸 사람 있잖아 아이참 잘 사는 동네에서 몇십억 몇백억 세금을 안내면 자동으로 명물이 되나 명물이 그렇게 많아 아 세금 안내고도 버젓이 해외여행 가고 집에 있는 날이 며칠 없어 근데 또 체납자를 또 붙잡아 보겠다고 세금 징수관들이 형사도 아니면서 잠복을 하고 말이야 아 그 삼팔 세금 징수관들 말구만 그럼 아니 잠복까지 해? 아 뭐 집에 들어간 거 보고서 전화 걸고 찾아갔는데 아 들어가 보니까 부인이란 사람은 금방 죽게 생겼고 또 울면서 자기 남편이 찾아달라고 하더래 아 집에 들어간 걸 봤다면서 정말 죽게 아프게 생겼더란 말이야? 아 그래서 벽장을 열어봐도 없고 베란다를 뒤져도 없고 부인은 숨 넘어가기 아프고 차마 볼 수가 없다 싶어서 아 그러면 진짜로 사업이 왕해서 세금을 체납하게 된 모양이구만 그냥 나와야지 어떡하겠어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하고서 세탁기를 열었더니 아이고 그 안에 반바지만 입고 있더라니 에? 남편은 세탁기에 숨었고 부인은 숨 넘어가기 아픈 생쇼를 했다는 말이야? 그려 그래서 부인은 명품 연기자로 소문났고 남편은 세탁기에서 살아나온 사나이로 소문났지 뭔가 아이고 명물났네 명물났어 아 그래 세금은 내고 내기는 빚진 게 산떡이다 벌어서 세금 갚겠다 있으면 가져가라 다른 데로 다 빼돌리고 아이고 그것도 그냥 명품 연기 아니야 또 구경만 하라고 근데 때때로 그 집에서 이런 노래가 들려온다지 뭔가 이 노래에 세금은 간다 봄이 왔나봐 네 흥보가 가운데서 흥보가 쫓겨나서 고생하는 대목을 정수님의 소리와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 700억대 고액 체납자가 세금을 못 내겠다고 재판까지 했다죠? 글쎄 말입니다 이런 것을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건데요 전에는 회장님이고 지금은 고액 체납자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주 똥똥거리고 아주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무리 뭐 털어도 털어도 꼭꼭 숨겨뒀으니까 이 힘겨운 숨바꼭질은 언제나 끝이 날지요 글쎄요 형사처럼 잠복까지 해서 만나도요 큰소리 치는 게 그냥 일수랍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같이 유리지겹을 가진 시민들은 그냥 끙소리도 못하고 또박또박 세금 잘 내는데 말이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날라만 오면 바로 내야 돼 그러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도 이렇게 700억 체납하고도 세금 못 내요 재판까지 해요? 아이고 네 이 술래잡기 언제까지 이렇게 구경만 해야 할까요? 한국전통문화중심 얼씨구조타지와자존내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익산 95.3 광주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광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을씨구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춘향의 세안과 고려 김태현의 세안 고사입니다 네 세안이라고 하니까요 얼굴을 씻어내는 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춘향의 세안 그러면 춘향이 화장법 같은 거를 상상하게 되네요 네 네 자 그럼 춘향가에 나오는 이 구절 보세요 네 그럼 지금 쓰는 세안과 어떻게 다른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때요 춘향이는 추천을 하다 땅에 툭 내려서며 세안으로 도련님을 잠깐 보니 네 이거는 정정열제 춘향가 사설인데요 네 아 여기에 춘향이가 세안으로 이 도령을 잠깐 봤다 네네 갸름한 눈 가늘한 눈을 예전엔 세안이라고 했던 거죠 네네 춘향의 눈이 요즘처럼 동그랗게 큰 눈이 아니라 갸름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멀리 있는 이 도령을 봐야 되니까 가늘게 보는 순간을 말한 거 아닐지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사설대로 보면요 네 춘향은 갸름한 눈 세안이었다 해서 매력 있는 매혹적인 갸름한 눈을 상상해보자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매혹적인 세안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려 말 때 문신이었던 김태현이 아주 멋진 세안을 가진 남자였대요 아 네네 양천 권근이 남긴 김태현의 기록을 보면요 김태현의 그 매력적인 세안에 반한 여성도 등장합니다 네네 춘향의 세안과 김태현의 세안을 실제로 비교해 볼 수는 없지만요 기록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지닌 갸름한 눈의 매력을 한번 짐작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양천 권근이 쓴 김태현에 대한 글 몇 구절만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태현은 고려 충렬왕 때부터 4대에 걸쳐 흔들리는 고려 조종을 붙잡아 중심을 잡게 했던 인물이었다 특히 김태현은 미목이 수려하고 그림같이 잘 생겼는데 청소년 무렵 서당에서 공부할 때 김태현에 반한 점띠 젊은 과부가 책을 읽던 김태현에게 시 한 수 지어 문틈으로 넣었다 네 그때도 용감한 여성이 있었네요 그렇네요 양천 권근이 봤던 그 김태현의 모습은 우선 그림같이 잘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김태현에게 반한 젊은 과부가 과연 어떤 시를 지어줬는가 볼까요? 저 말탄 청년 네 집 도령인가? 석 달을 보고 또 봤는데 당신이 그 김태현이라니 아 개름한 눈 기인 눈썹에 남을래 은근히 든 정이라오 네 바로 그 대목에서 새한장미 암입정이라는 구절이 나왔는데요 고려 때 이 젊은 과부는 시를 지어서 김태현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이 무슨 죄겠어요 그래요? 용감합니다 자 그 대목에서 나온 김태현의 매혹적인 갸름한 눈 새한이 등장을 했는데요 결과는요? 네 그 결과는요 그 멋진 사랑 고백의 시를 본 김태현은 그 선배 집에 발길을 딱 끊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석 달간 그냥 보고 또 보기만 하다가 사랑을 고백했던 그 여인들 여인 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네 자 아무튼요 남성 중에서도 매력적인 갸름한 눈 새한이 있었다 네 네 춘향의 눈도 새한이었다 네 네 아 근데요 요즘 여성들 눈이 자꾸만 커지더라고요 그 새한의 매력 한번 돌아봐줬으면 싶은데요 아 그때는요 갸름한 새한이 유행을 했었는지는 몰라도요 네 요즘은 또 다르죠 아이고 뭐 하기사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아 그럼요 네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춘향의 새한과 김태현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춘향가 가운데서 춘향의 내력과 자태부터 춘향이 이도령을 업고 노래하는 데모까지를 모보경의 소리와 신호수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하실 분 안녕하세요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혹시 손님 중에 번개에 땡처리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생계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주저 마시고 제 4호 칸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아 번어표 뽑으시고요 아 네네네 1번 여기 1번 저기요 4호 칸 어디입니까? 아 네 재빨리 1번을 뽑으신 승객님에게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4호 칸이거든요 어떤 제품인가 볼까요? 자자자 이거 오늘 땡 잡는 거요 이 패딩 외투고 운동화고 등산복 이거요 개성공단 제품이거든요 자자 패딩 외투 하나 단돈 7만원 그냥 거젭니다 어머나 정말 이게 개성공단 제품이라고요? 네 이걸 땡처리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이 좋은 제품 싸게 사면 삼촌 형님 누님 동생들 주면 좋고 그리고 또 개성공단 했다가 길바닥에 텐트 치게 진 사람들 구하죠 아 잠깐만요 이거 생산지 표시를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아 아니 그건 중국에 팔려고 그렇게 써놨을 뿐이지 개성공단서 맞는 거 확실하다니까요 자자 단돈 7만원 네네 대박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 등산화는 그냥 메이드 인 코리하고 이 운동화는 차이나고 막 섞여 있는데요 개성공단 거라고요? 아이고 내가요 개성이 왔다 갔다 10년 고생한 사람이에요 자자 냄새 맡아봐요 이게 개성인산 냄새예요 개성소 오래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아요 자자 개성공단 제품 저 떠리 단돈 7만원 아니 아니 승객님 이 사옥 칸은 진짜로 생계가 걱정되는 분을 위해 땡처리 칸을 마련한 건데요 이러시면 중국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 참 오시고 신발이고 개성 냄새 펄펄 나는 거 맡아보라니까요 자 개성공단 땡처리 자 오늘 여러분들 땡 잡고 대박나는 날입니다 자자 만원짜리 등산복 지금 아니면 어디서 만나봅니까 아 저기요 땡 사장님 경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왔거든요 아 네 조사하세요 지가 먹고 살아보려고 이러는데 아 척 보면 생계형으로 생겼잖아요 누가 고소한 사람도 없고 예 잠깐만요 저기요 진짜 개성공단 사람들이 왔거든요 뭐요 진짜 개성공단 사람들 아우 잘됐네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아 그래요 자 그럼 땡 사장님 보내드릴게요 체험열차 중국 찡따오역으로 칙칙폭폭 삑삑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통서연주곡 기생정고 제생각 성조가 기나리 산년불 전부치를 신용춘의 통서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네 요즘요 개성공단 제품을 땡처리하는 게 전국적으로 아주 번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 제품을 갖다가 개성공단 거라고 떠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래요 이런 저가의 사기 마케팅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개성공단을 팔아서 제거 떠리하는 분들 이거 진짜 개성공단 때문에 고생하는 상인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두 번 세 번 죽이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또 제거 떠리하는 분들 알고 보면 사정이 딱 한 게 또 문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땡처리 매장인 경우는 대개가 생계형이라서 그렇죠 과도한 처벌을 또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그래도 개성공단을 파는 것은 우리 가슴도 두세 번 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상한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Rinporas don't look in her way 아 아 아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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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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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구명인의 김일구류 아쟁산조 협주곡 영남대학교 최문진 교수의 가야금 협주곡 춘설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전합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구문화예술회관 단체 운영팀 전화 053-606-619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무대가 열립니다. 2016 통일기원 굿 태원 상생 굿바람 신바람 공연이 내일부터 4월 3일까지 국립극장 다로름극장에서 펼쳐집니다. 경기민요 이호연명창을 필주로 한 단체 한국의 소리 숨이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이호연명창과 한국의 소리 숨 광개토 3을 노리란 박경랑 무용단 등이 출연하고 서울 경기무가에서 발전된 민속춤과 민요를 재구성해 통일의 염원을 담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공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전라북도 남원시를 찾아보겠습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 하면 광알루원이죠. 네 그렇죠. 이 광알루원 주변이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원은 판소리 춘향전의 고장이죠. 그래서 춘향전에 나오는 광알루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고요. 춘향 테마파크 역시 남원에 가면 꼭 들러볼 명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남원 웅봉 쪽으로 가면 흥보 마을도 있잖아요. 네 네. 판소리 춘향가와 흥보가의 고장이기도 한 남원이 앞으로 광알루원 주변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거리로 새롭게 조성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단장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남원에 가보시면 광알루원 주변에 요천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요천로를 중심으로 걷고 싶은 도로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원시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주민대표며 남원시 의원 등이 참석해서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네 네. 남원시는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요. 현재 광알루원 정문 앞 요천로 쪽으로 차량 과속과 주정차 문제 등을 개선해서 대표 관광지를 조성할 준비부터 하기로 하자 했죠. 네. 걸으면서 평안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광알루원 연지로 흘러들어가는 옛 물길도 다시 복원을 해보자.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보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요천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면 문화관광도시 남원의 이미지 향상과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도 될 테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넓혀지는 인도에서 공연이나 각종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녹지공간도 넓혀서 남원광알루와 요천로를 남원의 대표적인 생태문화거리로 만들고요. 남원관광지 입구에 자리 잡은 일주문도 새로 단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주문이 새로 단장되면 남원관광지의 대표 상징물로 우뚝 서면서 남원관광지 첫 풍경이 한층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남원 요천로 주변인이 이처럼 탈바꿈하게 되면 물길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광활원 주변을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 걸어보는 새로운 명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남원의 요천로가 걷고 싶은 도로로 단장하게 된다는 남원의 소식을 간추려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춘향가 가운데서 방자가 이도룡에게 광활로의 경치를 아뢰는 대목을 최승희의 소리와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심화전 얘기 가운데 침향이 타기 전에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 시객이 모인 자리에 우보와 천강이를 만나보실까요? 그때요. 한양 시객들이 심화가든 천강이를 보자고 우보가 마련한 곳으로 모여들었는데 우보는 암암리에 모진술을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러니까는 천강이가 남산방 토경이 얼굴을 못 들게 했다. 아니 그래서 나도 이 한양바닥에서 얼굴을 못 들어야 하나?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는 수를 써도 단단히 써야 한다는 거지. 안 그런가 양학사? 아니 그저 뭐 우리가 쓰는 수가 뭐 독침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독하살 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뭐 천강이한테 무슨 독수를 쓰려고? 아니 어차피 그 시구절 아닌가? 아 그렇지. 어차피 시구절을 내놓고 받아라. 받았다. 다시 묻겠다. 받아라. 또 받았다. 그러면은 이걸 받아라. 아무나 뭐 시구절로 받았느냐 받았다. 뭐 주거니 받거니 할 건데. 길게 갈 재간이 없단 말인가? 아니 그 우보가 그리댔단 말인가? 에헤이. 재학 영감도 허락한 일이니까는 자네들도 일시에 같이 좀 나서 달라는 거지. 아 폭풍이 부을 때처럼 그냥 한 바람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듯이 확 쓸자는 거네. 봄바람 노름 말고. 에헤이. 그 제주도 우보가 가지고 있으니 하면 될 것을. 아니 뭐 구경하는 우리한테 뭘 어쩌라고 그러나. 아 어쩌기는. 여보게 양학사. 내 첫 구절이 나가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답하거라. 몽구야 어서 답하거라. 하고 호응을 해주란 말이지. 에헤이. 천강이 말고 몽구라니. 아니 몽구가 왜 나와? 에헤이. 천강이가 종놈 아들이었을 때 이름이 몽구였다니까는. 그게 싫어서 천강이로 개명을 한 놈이라고. 허허. 종살이 시절 이름을 막 불러대라. 그 저기 저 여보게 우보. 그건 뭐 지나친 처사 아닌가? 아니 그 사정을 알고 보면은 몽구야 몽구야 부를 사람이 며칠아 있겠는가? 천강이는 시 잘 짓는 귀신이 든 놈일세. 조장의 기세를 꺾어야지. 응? 시마를 상대하는 일이란 말이네. 아이 글쎄. 그 시마가 들었거나 뭐 귀신이 쐈거나 하는 데까진 뭐 당당히 해봐야지. 아 그래? 그러나는 양학사가 나서서 당당히 해보게나. 안 나서 보시라고 양학사. 흠흠흠흠. 아니 그 저 우보가 약속한 일인데 뭐 이제 와서 내가 무슨. 그러니깐은 다른 소리 말고 그냥 시시때때로 몽구야 몽구야 이 소리를 해달라고. 아 그래야 천강이 저놈이 정신이 아득해가지고 그리고 시 구절이고 그냥 횡설수설 할 거 아닌가. 응? 초장에 아득하게 말이네. 아 알겠네. 몽구야 몽구야 소리를 해주라. 여보게 근데 우보. 그 만약에 자네가 초장에 내놓은 한 수를 보고 몽구야 몽구야 해대는데도 대받아 치면. 응? 자네가 아득하면. 아 그러니깐은. 제발 초장에 천강이를 끄자마 내자는 말이네. 치명을 태우면서 주거니 받거니 할 건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는가. 아이 그럼 치냐 막 치명을 좀 더 긴 걸로 하던가. 이 짤막간 치명을 이어붙이란 말인가. 벌써 그냥 치명 소리만 나와도 머릿속이 그냥 흐어여구만. 아이고 저저저저 왔구만. 시마가 왔어. 아 청강이가 왔다네. 자자자자 우보 준비는 됐겠지? 자네 시안수 잘 준비했겠지? 첫스러다가 녹슬 놓게 만들어야지. 에이 지금이 어느 때라고 나 위야 정산가자 벽을 해야 만공산 풍월누름을 하겠는가. 여보게 우보. 그래도 말이야 그 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일이니까 품격은 지켜줘야 하네. 바로 모진 이빨 드러내면 이 한양바닥 그 시객들이 두고두고 비웃을 것이네. 침향이 타기 전에 천강이가 남죽 엎어지거나 이 우보가 고개를 숙이거나 결판이 타겠지. 자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겠구만. 아자자자 여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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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보. 나는 말일세. 둘 다 그냥 두고두고 입에 올릴 그런 명십기가 나왔으면 싶네. 아니 그 누구 한쪽이 피를 보는 칼제비 자리도 아닌데. 심하냐 한양이냐. 이게 걸려있는데 그 마음 약한 소리 빨개나. 심하가 한양바닥을 잡았다. 이 소리가 나면 우리 얼굴은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출입을 하겠냐는 말이네. 자자자. 가세나. 천강아 어디 보자. 침향이 타기 전에 어찌되나 말이다. 네 침향물을 윤선숙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음미해봤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폭류국장 심하전 얘기 가운데 침향이 타기 전에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마침내 심하 천강이와 한양식의 우보가 만나게 됐군요. 네 거투리와 서로 그냥 점잖게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면서 속으로는 누가 사느냐 죽느냐 승부욕이 끓고 있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자 과연 심하 천강은 출생의 아픔을 건드리는 그런 술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지. 아니면은 심하의 진면목을 보여줄 건지. 자 내일 그 뒷얘기 기대해 주세요.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네 오늘은 궁궐 두 번째 자리로 그 생활상을 돌아볼까요? 네 지금도 신라의 궁궐터와 백제시대의 궁궐을 찾고 조사 연구하고 있는데요. 신라 때의 궁궐 모습은 경주 남산 서쪽 고호천에서 시작했다고 하죠. 네 그런데요 신라 궁궐 모습을 다시 찾아보기 어렵고요. 지금은 그 안압지 쪽에 남아있는 터를 통해서 신라시대 궁궐을 유추해 보는 정도랍니다. 네 요즘에 경주 월성에서 옛 신라 궁터가 발견돼서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데요. 황해도 개성에 가면은 또 고려 궁궐 모습도 다시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성길이 막혔어요. 네 그래요. 그 개성 궁궐 주변에는 13개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성 그 고려 궁궐 정동 방향에 광화문이 있었고요. 예예 전해오는 말을 보면은 개성 궁궐에서 신봉문이 가장 화려했다고 하네요. 네네 그곳에는 또 만월대가 있었죠. 평지가 아닌 구릉지대에 세워져 있었고요. 네 앞으로 다시 그 개성에 남아있는 궁궐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서울의 고궁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찾아볼 때가 많은데요. 그렇죠. 해외 관광객 특히나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 관광을 할 때 꼭 들러야 할 명소로 손꼽히고 있죠. 네네 서울에 남아 전하는 궁궐에는 그야말로 우리 역사와 문화며 인물의 자체가 전해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왕의 가족이면서 궁밖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과 궁안에서 사는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 쪽을 보면은 대비 왕대비 대왕대비 이 과거의 왕비들은 궁안에서 살았고요. 남성 쪽은 장래에 왕통을 이을 장자와 장손의 배우자까지는 궁안에서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때로는 가혹한 권력 싸움 때문에 궁밖으로 내쳐졌고 다시 또 궁안으로 들어가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요. 후궁들과 암투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연을 남기기도 했죠. 왕자 중에서 왕통을 이을 후손이 아니면 남자는 10살 이전에 궁밖에다 집을 마련해서 독립시켰고요. 그리고 후궁이 낳은 딸 경우를 보면은 혼례를 치르는 13살 무렵이면은 궁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궁궐 안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궁궐 안에 살지만 부부가 아니라도 독립 가구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그렇죠. 잠자고 먹는 곳에 또 다른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궁안의 가장 깊은 곳에는 침전이 있었죠. 네네 그거는 왕비 중전의 정침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요. 왕의 잠자리로 표기하지 않고 중전의 정침, 침전이라고 했는데요. 이 후궁들의 침서도 각각 별도로 있었고요. 네네. 궁안에서 일하는 궁녀들 쪽을 보면요. 바느질하는 침방 그리고 자수를 관장하던 수방 그리고 소주방도 있더라고요. 요즘 말하는 소주하고는 아주 다르죠. 그럼요. 궁궐 소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과방은 주로 음료나 약과 등을 맡았고 세다방에서는 빨래하고 염색을 맡았고요. 네네. 그리고 아궁이 불을 떼고 촛불을 맡았던 보기초도 있었고요. 고정황대 때 궁녀 숫자가 무려 300여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많으네요. 네. 목요일에 마련한 민속기행. 오늘은요. 궁궐의 생활상 몇 가지를 돌아갔습니다. 네. 이어서 김명환의 소리로 다한가 진궁명산 띄워드립니다. 억수나이 아야야야 억수나. 황포돛배가 다시 떴잖뇨. 근디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황포돛배 소리다요. 어따 땄다. 뭔 말을 그라고 서운하게 하는겨. 상관이 없다니. 저게 놈의 일이 아니자뇨. 나무로 만든 황포돛배가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가던가 말던가 이 억수냐고 뭔 상관이라고 그랬어요. 아야야야 우덜 마을 쪽에 잠깐 쉬어갈 것이라는데 그 보이시냐 거기 탄 사람들이 내려갖고 말이요. 곰탕도 한 그릇씩 먹고 아 그럴 때 마을 명창이 나서갖고 공연도 하면 아 분위기 좋자녀. 와 마 내 일도 바쁜디 시방 나를 황포돛배 공연감으로 쓰겄다 고고요 시방. 에이 날마다 그러자는 게 아니라 거시기만이냐. 그 주말하고 일요일 때 황포돛배 들어오면은 내가 말이야 쌍치레아제랑 꽹과리 장구도 치고 니는 그 잘하는 거 있자녀. 뭐요? 민속축제 때 잠깐 했던 그곳을 써먹어보겠다 그거요? 아야야 이왕 우덜 동네 찾아왔는디 이왕이면 곰탕도 잡수고 마을 주변도 산보도 하고 그럴 때 북장구 꽹과리 소리도 하고 좋지. 아 그러면 되었지. 더이상 뭣을 바란다요. 에이 그런데 니가 잠깐 거시기 있자녀. 너 잘하는 거 그거 말이여. 아 요거 말이여. 천계 우주 하늘이 열리고 땅 생길 제공 세미란. 얼씨구. 얼씨구 그라제 그거요 그거. 엄마 참네. 뭣이 그라제라요. 복장의 삼신이 잘하자녀. 어째서 나를 황포돛배에다가 붙일라고고요. 아야야 우덜 창포리가 그 문화마을 구강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나무리고 과일이고 검은쌀이고 알리기도 좋고 기회가. 에이 잘 되었네. 근깨로 복장의 삼촌이 꽹과리 침석 하면은 딱이네. 나 가요. 아야야 억수라. 아따 참말로 니랑 나랑 마을 발전을 위해서 단일화 혀야지. 아 근데 요것도 단일화를 못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냐. 아 나 혼자 전개 우주 하라고야? 아 이거 니가 딱이란 말이여.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비나리를 이광수 김덕수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네. 바야흐로 봄철을 맞이해서 각 지역에서는 지역관광 상품화를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억수니 마을에 들어온다는 그 황포돛배. 이렇게 되면 관광객이 들고 날고 할 것이니까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게 복촌이 삼촌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또 억수니도 마을 봉사를 꽤나 했는데 아니 바쁜 때 하던 일 제쳐두고 또 하란 말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든 거는 힘들다고 말을 해야겠죠. 아니 근데 억수니가 워낙 노래 명창이라 소리 명창이라 마을 발전을 위해서 잠깐 나와서 이렇게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전개 요거 못 안 당기. 이거 참나. 복촌이 삼촌이 더 잘함시롱. 아 바쁜데 어째서 그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이제 본격적인 봄농사가 시작이 됐고. 그렇죠. 또 전 남녁에서는 이제 봄꽃 소식들이 쭉쭉쭉쭉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제 봄꽃 축제가 이제 시작되죠. 맞아요. 이 양지바른 곳에는 이 서울 지방에도 개나리하고 진달래가 이렇게 이렇게 봉긋봉긋 올라왔더라고요. 핑 것도 있고. 네. 벚꽃은 지금 이렇게 봉오리를 막 맺어서 막 필랑말랑 필랑말랑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노란색 개나리가 얼굴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옷을 좋아하시네. 네.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할 일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제일. 작년에 그 농사 지었던 그런 것들 뭐 비닐도 걷어내서 좀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또 분리를 해놔야 되고. 네. 밭도 갈아야 되고요. 그렇죠. 다시 또 그냥 그 밭 잘 정리해가지고 비닐들도 씌워야 되고 진짜 바쁘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한동안은 허리를 피실 일이 별로 없으실 정도로 아주 바쁜 그런 농사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이제 관광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관광하시는 거 좋고 꽃 구경 가시는 거 좋은데 이쪽에 농촌분들 또 이렇게 눈살 찌푸리게 하시는 일 그런 일들은 또 마르셔야죠. 그렇죠. 그럼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격이 있으신데요. 노는 것도 격조 있게 노신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상식 이하의 분들도. 그렇습니까. 저는 아주 일부 미꾸라지들이고. 얌제 같은 짓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좋고 관광객 분들도 좋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앞만 보고 사시는 요즘 현대인들 사랑하는 식구분들과 함께 봄꽃 구경 한껏 하시면서 스트레스 착 하면 날리시길 바랍니다. 자 상한골 상사대회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아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